너 밥 먹었어? 엄마, 나 먹었어. 왜, 왜, 왜? 이게 그냥 말을 안 하고. 첫째는 또 그렇게 고양이를 말도 얘도 미야옹 뭐 이렇게 미야, 미야옹 맨날 전화했거든요. 어렸을 때. TV에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? 둘째는 4살이니까 아직 잘 모르고. 둘째는 잘 몰라요. 첫째는 7살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. 첫째는 정확히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가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TV에 나오는 일을 한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. 어느 날 백화점에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모다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갑자기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? 이랬더니 따님이 와서 얘기했어요. 예를 들어 이거면 이 음료수 모델이에요.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런데 저희 엄마 모델인 거 바깥에 갔을 때는 조금 비밀인데 그게 왜 비밀인데? 이래요. 그래서 아닌데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? 나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 거야. 너무 예쁘니까 모델이 된 거잖아. 이렇게. 똑부러지네. 그래서 좋아해요. 되게 TV 나오는 거를. 딸 키울 때는 그래도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 키우면서 좀 목소리가 커지고 좀 그렇다고. 둘째를 아들을 낳고 보니까 첫째를 너무 쉽게 키웠다는 거예요. 그때 안 거예요. 아들은 진짜.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코를 자다가 빡 맞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코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. 너 엄마가 얼굴을 다른 데도 아니고 코를. 코를 먹고 사는 사람 맞네요. 그런데 공룡 소리의 대관. 공룡 소리. 왜 그렇게 공룡 좋아하는데. 공룡이 왜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럼 공룡 소리 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. 지가 맨날 공룡 소리를 하고. 놀죠. 말도 공룡으로 해요. 어떻게 어떻게. 왜. 엄마가 갑자기 왜 해. 맨날 그게 얘 말이에요. 뭐 너 밥 먹었어 엄마 나 먹었어 왜 왜 왜. 이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. 저희 첫째는 또 그렇게 고양이를. 고양이를 좋아하고. 자기가 고양이라고 하고 고양이 이불 고양이 무슨 뭐. 옷 고양이 머리띠 고양이 꼬리. 가방도 고양이, 신발 고양이, 전부 고양이예요. 아이도 얘도 뭐 이렇게 맨날 저녁까지. 어렸을 때? 네, 그러니까 하나는 공룡이고 하나는 고양이고. 나는 사람을 낳았는데 너희 다 동물이냐, 왜.